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정입니다. What's in my bag? 제 가방을 공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제 가방을 공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하면요. 찡이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지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컬러감이 뭘 입어도 매치하기가 되게 편하고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이 가방은 어디서 났냐면 제가 정말 친한 언니한테 플리마켓에서 그때 아마 1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완 가방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맨날 마시는 카페라떼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집으로 배달이 오는 커피예요. 제가 아직까지 커피의 세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메리카노를 못 마셔요. 애기 입맛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바닐라 라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라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메리카노까지 도전을 해보고자 아메리카노도 주문을 받고는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나갈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너무 번들거리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진 만약에 찍는다 이러면 찍기 전에 그냥 주변에 한번 두들겨주고 마스크 요즘에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좀 미리 예고편이기 때문에 뭘까요? 제가 요즘에 이스트팩이랑 콜라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 초안이 드디어 어제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로 받은 게 여기에 있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마법 주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되게 무기 같죠? 이게 얼굴 마사지기예요. 아침에 약간 얼굴 부었을 때나 중요한 촬영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이럴 때 이게 참 도움이 꽤 되는 것 같아요. 하다보면 어깨부터 얼굴을 정말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좋을 것 같죠? 향수가 있네요. 제가 향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너 향수 뭐 써? 이러면 저는 향수 쓰는 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향에 금방 질리는 편이어서 오늘은 어떤 기분에 아 이거 뿌리고 갈까? 아니면 다음날은 아 오늘은 이거 뿌리고 갈까? 하면서 약간 애티튜드도 달라지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향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유럽 여행 갔을 때 파리에서 샀던 향수예요. 처음 맡았을 때 아 이거는 내 향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면 약간 로즈를 베이스로 한 것 같은데 좀 달달하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듯한 포근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이 향을 맡으면 처음에 파리 갔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추억이 되게 담긴 그런 향수입니다. 인생향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를 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제일 내가 오래 쓰고 많이 썼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네 이 향수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서 유명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예요. 요즘에 면역력이 또 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잖아요. 목이 아파도 왜 이러지? 막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신경쓰고 막 이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목에 좀 칼칼하다 싶을 때마다 목에 뿌리는 게 좀 직빵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호주 촬영 갔을 때 한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지인들한테도 주고 저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게 다 있네? 좀 상처가 잘 나요. 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설거지하다가 여기에 또 안 하던 일 하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밴드를 가지고 다니고요. 스케줄러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제 이름이 박힌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버릇을 드려야 되는데 2월만 이렇게 좀 차있고 3월 4월부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새해에는 다 그렇죠? 처음에 마음 먹었다가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에어팟이에요. 케이스도 너무 귀엽죠? 워닝머신 할 때나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이거 에어팟 꼭 이제 끼고 엄청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트 캔디예요. 이게 아마 이태리? 이태리인가? 거기서 사왔던 것 같아요. 거기 유명한 민트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사왔는데 처음에 먹으면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이에요. 민트가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막 엄청 시원하지도 않고 애매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막상 먹고 나면 끝맛이 되게 시원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거 괜히 샀다. 괜히 뜯었다. 차라리 나물 줄걸. 나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랬다가 지금 오래오래 먹고 있는 사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챙겨다니는 립 제품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컬러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레드 오렌지 막 이런 것보다는 부담 없는 컬러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말린 장밋빛 그런 느낌이 나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 그냥 부담 없는 컬러인데 립은 제가 진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너무 매트한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립은 좀 촉촉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글로스를 항상 또 가지고 다녀요.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발라주면 촉촉함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든 제 가방에서 제일 무거운 거 지갑 지갑이에요. 평소에 반지갑보다는 항상 엄마가 돈 꾸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지갑을 선호를 하는데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돈이 많이 넘네요. 얼마 있어? 잠시만요. 저도 궁금한 3만원 3만 7천원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차를 타니까 발렛빛 때문에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없으면 계좌이체 너무 번거롭잖아요. 누든 저의 면허증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도대체 너무 애기애기해 보이죠? 왜 이렇게 뽀송해? 이때 왜 이렇게 하얗지? 사진 보정이 잘 된다. 아마 스몰한 살 때인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종보통이랑 그리고 제가 봤던 이종소영 바이크 면허까지 돼 있는 저의 면허증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가 있네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아마 쓰려고 놔뒀다가 아직 빼지 않은 모양이에요. 요즘 달러가 또 내렸나요? 내렸어요? 아유 또 가치가 또 떨어졌네. 언제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아 그 다음은 저의 쿠션 이건 좀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타입이라서 운동 뭐 끝나거나 갑자기 또 약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저의 필기부 세트입니다. 스무 살 때부터 썼던 노트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인이시거든요. 저도 가끔 되게 감성적여질 때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막 이럴 때 저는 글들이 좀 좀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자다가 일어나서도 글을 쓰고 약간 이렇게 했던 거를 모아둔 건데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렇지 않나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또 그림이 그려진 친구도 있고 음악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글이나 좋은 책에서 글기 같은 걸 봤을 때 여기에다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좀 오그라들기는 해요. 2012년부터 있네요. 9월 10일 이렇게 날짜를 다 적어놓는데요. 제가 좀 사랑예찬자입니다. 오그라들긴 하지만 좀 진지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사랑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이 아 이거 좀 오그라든다. 진진방치나 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버리려 했더니 나를 버릴 수 없더니 하마 그것은 사랑이 없네. 이렇게 라고 써져 있네요. 2012년에 도대체 어떻게 와 정말 저의 추억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막 연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쓰여져 있고요. 배우는 감정 느낌 중독자다. 끊임없이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글에 대해서 써져 있고 그런 노트입니다. 저의 생각 노트고요. 저는 이런 글들을 언제든 지울 수 있게 다음날 지나면 너무 오그라든다. 바로 지울 수 있게 연필로 쓰기 때문에 항상 샤프랑 지우개랑 샤프심도 많고요. 필통이 조금 웃기죠? 필통이 좀 어이가 없는 필통이긴 한데 친구들이 보고 이게 필통이야? 이러면서 비웃는데 이게 제 필통이고요. 저의 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가방에 아주 모든 것들을 타이탈 털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가방만 공개해도 벌써 저의 모든 걸 다 알려드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